여기는 칠림역 패션문화의 거리 위쪽이구요 지상층이고 가격은 500에 40입니다 건물 자체 연식은 신축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막 오래된 그런 집은 아니거든요 다만 옵션이 조금 나무 느낌이네요 나무 느낌 침대까지 여기는 옵션이네요 침대까지 옵션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알아서 침대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에 1000에 40이면 요정도가 흔하고 500에 40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크기를 한번 봐봅시다 크기도 무난하고 여기서 이렇게 2m 50 좀 넘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2m 90이 좀 넘네요 크기도 무난하고 여기는 500에 40이면 요정도가 흔해집니다 40으로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500에 30이면 아주 땡큐지만 반제약 가격이구요 500에 40 정도면 무난한 그정도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관리비는 관리비는 얼마냐 6만원입니다 6만원 여기까지 ker menus meus 누나 3 1 굶 4 감사합니다.